여러분 안녕 반가워 황수연 옆집에서 나를 탈출시켜달라 그러면 제때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각별히 황수연 옆집에서 진짜 당당 아니 사람이 좀 자면은요 그 융통성 있게 안 부르고 그래야지 부직부직 커여가지고 녹화를 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융통성 있게 조용히 하세요 공룡님은 너무 융통성 있어버렸어요 저희집 찾아온 적도 없잖아요 한 번 가요 죄송해요 한 번 가지 않았어 한 번? 맨날 또 니가 깨우지 두 번이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여기 이제 mpc마을에 일원이 되었습니다 일령 아니고 일원 아 개꿈치 역시 잠뜰림 150만 크리에이터 다운선 누나 잠깐만 열 좀 재보자 열 좀 재보자 괜찮니? 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래서 그 오늘 능력들도 원래 mpc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처럼 거기서 이제 직업 뺏어와서 쓸 거거든요 어 각자 그 mpc가 이제 다양해져가지고 덮개 빼고 덮개는 뭐예요? 네 저는 백수예요 일반 주민이에요 능력 없는 주민 네 저는 백수예요 거래 안 되는 주민 그래서 뭐 라더님부터 소개를 해볼까요? 주민도 짭이군요 대단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범을 하나 주는데 네 범으로 아무나 치면 그 사람이 네 완전 심한 그 디버프 걸리고요 저는 버프 걸려요 오케이 대충 알아서 보세요 네 오 대박 아니 근데 아니 본인 것만 긁던가 아 감사합니다 저는 석궁이에요 벽을 만들어요 저희 그 각별님은 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 아까 썼는데 각별님은 화살 제조인이어가지고 좋은 석궁과 화살을 획득해서 쏘면은 폭죽 터지면서 휘말리면은 지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연님은요? 저는 성직자예요 저 포션이겠다 포션 던지면 응 님들 나한테 조정당해 15초 동안 조심하세요 조정당해요? 조정을 당한다? 조정을 당하는구나 조정을 당하는구나 비선실스 되는 거야? 오케이 구조조정 당하실래요? 오 쉣 역시 잠뜰TV 비선실스 네 여러분 저는 그겁니다 그거요 지도 제작자 그거구나 네 마을 지도 지도자 수연이가 비선실스 그거구나 이 자식들 그 여기 마을 곳곳에 순례는 안 보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지도를 던지면은 거길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례하고 제일 먼 곳으로 한 번 무조건 살 수 있어 음 아주 좋죠 그 대신 조금 느려요 평소에 그리고 우리 실업자 덕계는 순례가 되는 사람의 능력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 재밌을 거 같아 오히려 여러 개 해볼 수 있잖아 저 그래서 테스트할 때 혼자서 다섯 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어휴 뭐 사람이 마라잖아 사람이 자기 거 설명하면 마이크를 닫아 갑시다 저 사람이야? 갑시다 순례 도사롭자 라도잖아 어 썰어버리겠다 내가 아까 봐둔 데가 있는데 어 오 흥미로워 어 공룡님 아주 흥미로운 곳에 숨어 계시는군요 벌써 다행히 올라간 거 봐 이 사람들 리얼 어? 미친 거 아니야? 따라잡아 따라잡아 아니 왜 뭐야 왜 사리사라 미쳤어? 개꿀 미쳤어? 너 뒤에 안 되지 아 오 ANG 아니 쟤 뭐야 여기 들어왔다 나한테서 사과드릴게요 능력 빼서 뭐야? 나 사과를 준다고요 사과를 드린다고요 나 석통 좀 줘라 나 석통 좀 줘라 사과를 드린다고요 아 사과 드린다고요 진짜 사과를 드렸잖아요 사람이 마라아는 점수 저도 진짜 죄송하다고요 나 화살 좀 줘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어디가 난장판이네 어 깜짝이야 어 형준이네 뭐야 야 덕개공룡 죽었네? 이거 죽음 메시지가 안 뜨네 누가 죽었는지 몰라도 해? 어 그런데 왜 안 뜨네 공룡이 죽었습니다 공룡이 죽었습니다 공룡아웃 야 근데 각별님 진짜 기가 막히다 각별님은 왜? 기가 막히다 이거 볼래? 진짜 어이없을걸? 그냥 이걸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어 저기 있구나 전체 위즈필 잠시 공개합니다 누구는 두 개 있는데? 쟁장 감시의 눈 저거 활성화됐다 1분대서 여기 뭐야 저게 엔더의 눈이 쫓아와 1분대면 너 어디야? 이쪽 있는데? 어 내 시체다 안녕 여기가? 여기 맞나? 아 이런데가 있구나 가보자 가보자 나 가보자 아 덕개 진짜 죽여버린다 너 왜? 너 땜에 저기로 튀었잖아 위에 있다가 아니 이 오빠 여기 뭐야? 어 깜짝이야 우와 뭐야 너 뭐해? 수현이한테 게임 나가라 그래 수현이 형 게임 나가라 그래 와 수현이 능력 미쳤네? 대박이다 솔직히 각별오빠도 근데 못 잡았을 것 같아 아니 각별님이 수현이 오니까 스탑백이라서 죽이려고 했어 그니까 곽별오빠 지금 암살자 암살자 쉽다 아 쉽다 오케이 다음판 와 이거 숨을 때 많네 오늘 이거 가차 없이 다 잡아야겠어 가야겠어요 어딨지? 뭐가 뭐가 어딨지? 숨을 곳 찾고 있어 오우 안 돼 석 어 공 어 여기 뭐야? 수현이 일로 와봐 아 숙두방도가 있구나 오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이쪽으로 갈라 했더니 왜 얘가 여기 있어?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 저 여기서 그냥 배놀이 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잡고 오세요 배놀이 하셔야 돼요 네 그거 있다가 보면 배만 있다 거기? 진짜 배 혼자 놀고 있다 얍 어이씨 뭐야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? 저 도끼야? 저 도끼 빨리 주세요 아니 이 자식 잡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뭐야 도끼야 되잖아 잘게 놀처럼 야 오냐? 온다 세상 높음 아 어르신 저기 계신 거 수영하고 계시네 여전히 아 빨리 잡아야 돼 어 각별님 배놀이 하는 중 확인 찾 각별님 배 이동하면서 배놀이 중 확인 첫째랑 아니 뭘 하고 싶은 거죠 오빠? 도망가 각별님 배 진검다리 완성 야 공료라 네 뒤에 각별님 여기 진검다리 미쳤음 어 우리 재밌겠다 재밌겠지 배검다리 싸우죠 이제? 저기요, 순례님 빨리 가서 타세요 왜 이거.. 왜.. 왜.. 이거 왜 안되냐 아예 어디 갔어? 뒤에 뒤에! 날아갔어 오빠 날아갔어! 여기 못 올 거 같은데 형준이 오늘 안에 와요? 이렇게 열심히 가는 중 어디 보자 1분 남았어요 이제 올거에요 오 깜짝아 도망가 눈 움직인다 뭐야 이 버프 눈이 움직입니다 저에게 오고 있군요 아 나한테 오는구나 이거 누나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나봐 아 안되겠는데 이거 어딨냐 띵동 뭐 할까 뭐야 아 나구나 나구나 너구나 너구나 완전 구석 어디 구석인지 나나리려 어 여긴데 어? 왜 어딨어 야 저 전우가 못잡아 능력도 안썼어 아니 아니 얼굴도 못봤어 공룡 도깨 분량이 다 재수 아니 좀 뭐라도 야 뭐라도 열심히 좀 찾을 생각을 해 공룡 아 내가 너무 잘 숨었다 아 잘했는데 왜 그래 도깨야 왜 이렇게 잘 숨었어 도깨? 야 개들아 너 어차피 너 개인 시점 녹화 녹화하고 썼잖아 어 개인 시점을 써주겠냐 이걸? 몇 시다가? 아 0.1초 써주겠지 뭐 오케이 다음판 어? 나 어디가지? 나 따라와봐 나 개 미친데 진짜 미친데 아니야? 아니 와봐 와봐 오케이 진짜 미친데 아니지? 응 야 불안해 벌써 응 오 오 여기다 여기 음 오케이 저 능력 주세요 저 능력 어 뭐야 설마? 벗개구리 벗개구리 이 자식 간다 출발한다 황수연 수연아 야 잠뜩 동굴에 가둬놨다 이 쓰레기 자식아 걸리면 죽여버릴거야 잠뜩 동굴에 가둬놨다 공룡 그 동굴 근처 열이 열이 받네 저 못나가요 요 아니 동굴에 가둬놨다가 여기 말고 동굴이 어디야 알려줘 나 와봐 와봐 꺼져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히히 이번엔 찾아주겠지 히히 와 야 이거 벽 심지어 때려지네? 오지네?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어 오케오케 고마워 알려줘서 와 rout 부ожно기 공룡이만 죽이기! 도망갈 줄 아. 도망갈 줄 알고 있었다. 야 어딨냐 얘들아? 형한테서 멀리? 오케이. 나한테 멀리 있다는 거지 다들? 저 감시의 눈 따라가는데 가면 되지 않아? 맞아. 아 그래? 감시의 눈 좀 봐줘. 어라? 왜 나야 그게. 수현아 바로 근처에 따라. 어디 어디 갈게 갈게. 여기 안에 있었어. 100% 내가 워밍도 봤어. 여기 안에. 알려줘서 고마워. 아니 여기 있어요! 야 봐주겠냐? 봐주겠냐고. 걔 지금 승리에 미쳤어. 왜 내가 저 정량해! 왜 내가 저 정량해! 잠깐만. 나밖에 안 남았어? 아니야 아니야. 저도 남았어. 미친. 나 안 죽었나봐. 말 잘 들을게요. 나 알아서 킬 쳐서 죽어. 킬 쳐서 죽으라고? 미친 거 진짜! 나 안 죽었나봐! 아 나 안 죽... 이거 공룡 때문에 능력만 안 썼어도 이기는 거 어떻게 돼? 똥 쓰레기 자식아! 인성 밥 맞아서 국밥에 처먹었냐? 맛있겠다. 나쁜 놈아 있어. 맛있게 먹었네. 어? 아 이거 덕개가 쓰면 안 좋은데. 차릴 써놔, 차릴 써놔! 덕개야! 누나님 그게 가장... 덕개야! 여기 따라가 봐. 안전한 곳에 전화 좀. 안전한 곳에 전화 좀. 이게 지도 제작자만 할 수 있는 거야. 여기로 와. 맞아 맞아 맞아. 여기로 와. 지도 제작자만 할 수 있다? 여기 있다. 안녕하세요 저 물놀이 하러 왔어요. 오빠! 저 물놀이 하러 왔어요. 지금 물놀이 하기 좀... 물놀이 하기 좀 춥지 않을까? 거기 계셔야 돼요. 알았죠? 네. 아잇? 아잇. 아냐 어딨지? 어 뭐야 저기 눈이 뭉쳐있는데. 근데 형 왜 그러 거야? 이유가 있어? 초록이. 누나 그 벽 자세히 와봐. 우리 초록 친구 어디 갔어요? 우리 초록 친구! 아! 대단히 형! 격승이 한 번 더? 우리 초록 친구! 어디 갔어요? 우리 초록 친구! 어디 갔어요? 우리 초록 친구! 왜 announced? 우리 계란 secret 와 야 감쪽깄다! 쟤 뭐 해! 물어 봐! 까꿍! 아 잠깐만요! 내가 안 둔 고향이다. 끝! 물놀이 컷? 야 근데 어떻게 이거 딱 각별님이 가냐? 각별님 절대 취할 수 없는 곳에 있어졌대. 나 설계 오지게 하고 있었는데. 진짜? 무형 지물됐죠? 문 없으면 나가리지. 저기 뭐야 나무 위에 있는 거야? 아니야 바닥에 있어. 나무 위에 있는데? 뭐야 나 점프 강아져! 나무 위에 앉혀! 언제 줘 이거 점프 강아? 오 지금? 제가 드릴게요. 후힝! 감사... 이야! 미친 거야? 말 따지 말라고 했어야지 뜰림이. 뭐야? 미치... 뭐야 어디 갔어? 미친 거냐고. 도움드릴 거야 잠 뜰림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저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잡을 수 있을까?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드려서다. 스피드가 빠졌어! 죽어서 스피드. 스피드 드렸어요. 오 효우! 뭐야 뭐야? 악쌍대 꿀! 오. 오 야 근데... 오. 오 야! 오 야! 아 야! 아 나도 안 때려나. 나도 안 때려나. 아니 내가 때려가지고 발동되는데 나도 안 때려. 맞아! 가졌는데 못 잡네? 야 저런 뽀뽀 있으면 나는 애들 1초번에 순삭했다. 리얼리요. 어우 개빠르네 진짜. 야 뒤통수 터뜨린다! 특성! 퍼진 건 나였고요. 아 뭐냐 이거? 말도 안 돼. 지도 제작자 능력 개선기. 야 근데 능력 진짜 와 좋다. 지도 제작자. 어이없다.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. headlines!